외국어를 이제 익히거나 또 어떤 다른 나라 문화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죠 Hi everyone, Start English, welcome to March! 자 3월부터 저희 Start English의 교재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되게 두꺼워졌고요 예전보다 많이 두꺼워졌거든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구성이 약간 디자인도 예쁘게 더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표지가 이렇게 좀 환하게 바뀌었죠 물론 3월 봄이라고 해서 Yellow is the perfect spring color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아마 이 색깔 눈이 잘 띌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꿔주신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잘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3월 내용부터 함께 하도록 할게요 3월 1일은 마침 3일절이면서 또 우리 월요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달이 시작되면서 첫날이 월요일이고 1일이다라고 할 때 어 그거 참 쉽지 않은데 이번에 딱 그렇게 됐습니다 So we're off to we're off to a pretty good start 네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3월 1일 3일절이 되겠습니다 녹음해 주신 우리 외국인 성호분께서도 3일절 하고 또박또박 잘 발음해 주셔서 참 고마웠는데요 자 오늘은 3일절이라고 해서 국경일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today is 라고 시작하죠 오늘은 뭐뭐입니다 오늘은 뭐뭐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오게 되는 거죠 today is 3일절 해도 되고 today is a national holiday 자 오늘은 말이죠 국경일입니다 today is a national holida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3일절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알아볼 말의 틀 익히기는 말문을 여는 패턴 여기에 있는 거네요 자 두 개의 패턴은요 어쩐 일로 당신은 뭐뭐를 하나요? 혹은 했나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을 묻는 말이거든요 why, why did you? 왜 그랬어요? why did you? 라고 시작하거나 why are you? 당신은 왜 뭐뭐인가요? 라고 하거나 이렇게 why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how come? 하고 묻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how come? 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라고 해서 앞뒤 영문을 모를 때 특히 어떤 글쎄 원인과 배경을 모를 때 how come? 이라고 많이 묻게 됩니다 자 how come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어째서 오늘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출근을 안 했어요? 라고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how come you didn't go to work today? how come you didn't go to work today? 라고 한 거죠 how come? 아니 어째서? 무슨 일로? how come? 당신은 일하러 가지 않았다 you didn't go to work 그 다음에 today 오늘 뒤에 붙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응용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 how come을 쓸 수가 있을까요? 먼저 어쩌다가 오늘 늦었어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늦었어요 you were late today you were late today 당신은 오늘 늦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랬냐고요? 라고 해서 앞에 how come을 묻히면 되는 거죠 how come you were late today how come you were late today 이게 묻는 말이라도 how come 다음에 were you late? 이렇게 말하지 않고 how come 다음에 쭉 평서문처럼 주어동사 순으로 말하게 됩니다 how come you were late today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문장을 만들기가 쉬운 거죠 또 이런 거 어떨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아침 식사로 밥을 다 먹게 됐나요? 맨날 평소에는 빵을 먹었는데 무슨 연휴로 오늘 밥을 먹었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how come we have rice for breakfast how come we have rice rice가 쌀밥을 가리키거든요 보통 밥이라고 할 때 이렇게 찐 그런 쌀이다라고 해서 steamed rice 라고 많이 말합니다 steamed rice 하면 원래 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steamed rice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밥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rice 라고 한 거죠 그래서 how come we have rice for breakfast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도 알아볼게요 패턴은요 이번에 모모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특히 외국어를 이제 익히거나 또 어떤 다른 나라 문화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죠 what does 모모 mean? what does mean? mean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다 뜻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에서는 3.1절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거니까 what does 3.1절 mean?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안녕하세요 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what does 안녕하세요 mean? what does 안녕하세요 mean?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떨까요? 이 차트는 무슨 뜻인가요? 이 차트를 보는데 이 차트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what does this chart mean? what does this chart mean? 이렇게 언어를 이해 못해서 그 언어의 단어라든지 표현의 뜻을 몰라서 물을 적에도 what does mean?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 몰라서 물을 적에도 what does mean?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두꺼우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